자 드디어 입장하셨습니다 자 옆에 둘러쓰고 지금 뭐 전달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? 그래요? 어 아 이거 어떻게 저번에 드셨던거 있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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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타드셨던거 막 그 콩가루 콩가루 네 여기 여기 이거 아침에 드세요 꼭 알겠죠? 자 전체 보여서 사진 하나 찍죠 자 누가 대표로 할머니한테 올해 2019년을 맞이해서 인사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희진이가 할겁니다 목소리 끈 너무 오래 사니깐 이렇게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사니깐 멋지겠어 다 이렇게 같이 와주니까 고맙죠? 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와 passé 우리 둘 주 var 행복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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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pleto 엄청난 행복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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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軌 merry würde 바다